이안이가 원톱 주연으로 드라마에 캐스팅됐습니다. sbs 새 드라마 원더우먼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 이안이는 재벌 며느리 강민아와 비리어 검사 조현주 1인 2혁을 맡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맹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안이는 건강한 외모와 밝고 유쾌한 에너지가 매력적인 배우인데요. 코믹 드라마라는 장르에 이안이의 매력이 합쳐져 역대급 캐릭터 탄생 예감이 드네요. 함께 호흡을 맞출 파트너로는 이상윤이 낙점됐고요. 드라마는 올 하반기 방송 예정입니다.